자 3월 16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월 달도 중순으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자 HLB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FDA 승인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자 HLB 자체만 보면은 시간 가는 것 자체가 호재죠. 시간 가는 것 자체가 호재고 이제 FDA 승인 신청하고 또 승인 받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크게 급변한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의 이런 상황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하면 너무나도 그래도 좀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미국 연준이 1% 빅컷을 했죠. 1% 금리인화를 했습니다. 0.5% 금리인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자 거기다가 1% 추가 금리인화를 했습니다. 이제 제로 금리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금리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경기 부양책 주가 부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해 했습니다.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대책이고 결단이었다면서 상당히 칭찬을 했죠. 자 이런 부분은 뭐 아주 아주 경기 부양책으로는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푸는 걸로 이제까지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는 7천억 불 거기다가 금리인화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요구했던 이런 양적 완화 그것도 7천억 불이나 무려 7천억 불이나 양적 완화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선언했죠.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500억 불 지금 치료에 사용하겠다 이랬죠. 자 500억 불 하면은 미국 경제로 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자 500억 불도 사실은 근데 큰 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7천억 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이 돈을 양적 완화로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거의 역대급 경기 부양책이 한 번에 쏟아졌죠.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증시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선물이 이 정도 되면은 환호를 해야 되죠. 이렇게 역대급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놨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주가 하락은 결국은 대선에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건 앞으로도 계속 다 할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뭐 이런 아주 강력한 히든카드급을 지금 썼죠. 자 히든카드급에 이런 엄청난 대책을 쏟아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4.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상당히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요렇게 했지만 나스닥 선물을 하락시켜서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테이크를 쓴 후에 본장에서 크게 올려야지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이런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썼다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나 안 좋구나 이런 불안감을 더 키우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다. 그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요게 이제 그 내용이죠. 700억 불 양적 완화 7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고 자 드디어 이제 큐이카드를 썼죠. 자 그리고 0%대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주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제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을 실행했죠. 자 그런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별로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여기에 달려 있겠죠. 자 지금 유럽 쪽에 지금 확장세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죠. 하루 만에 368명이 사망자가 나왔죠. 누적이 1800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에 유럽 전체적인 확진자가 6만 7천명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미국도 한번 좀 보시면 자 이제 3천명이 좀 넘어서 이틀만에 천명이 증가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었죠.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뭐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나서 미국 시민들은 거의 뭐 공포에 좀 빠져 있죠. 이 사재기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양적 완화와 지금 유럽의 확산세, 미국의 확산세 이 두 개의 강력한 대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강력한 대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스닥 선물로 보면은 이 돈풀기를 가지고 하면은 하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경기부양책으로는 최고죠. 최고입니다. 지금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경기부양치를 쓴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008년도에도 다 먹혔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도 다 먹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더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엄청난 대책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만약에 이제 반등을 못하고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쓸만한 카드가 이제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 나스닥 선물로 이 정도로 빠지는 거면 보통 이 정도면 환호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빠지는 걸 보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스닥 선물로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의 이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렇게 나스닥 선물로 물어보고 있다라고도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은 강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좋게 시작을 할 텐데 양봉을 만들어낼까 아니면은 은봉으로 밀려버릴까 자 이 부분이 아주 가장 큰 관건입니다.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니 시가는 당연히 높을 거고 그 상황에서 나스닥 선물로 나스닥 선물로 따라서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좀 지나가면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하면서 바로 밀어 올렸지 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기로 본다 그러면 장기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런 돈풀기는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마무리되고 나면 마무리되고 나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겁니다. 정고점을 넘어서 크게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이 나타날 텐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단기적이라고 하면 뭐 일주일도 될 수 있고 석 달 여섯 달까지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될지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보이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위로 강하게 치고 가겠죠. 자 그런 끝이 보이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너무나 안개 속이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위축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시작은 당연히 좀 좋게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HLB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장을 좀 지켜보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